1등 1등 잡도록 갈게요 잠시만, 일단은 메아일 부무좀 보자 라인홈좀 보자 오씨, 세상에 뭐야 쟤 누구냐? 쟤 누구야? 장갑끼네? 쟤 처음 보는데? 장갑기네 쟤 누구야 형님들? 백제만가? 어 누구지? 잠시만 잠시만요 라인업좀 볼게요 아자로 호날드 어 뭐야 그냥 똑같네? 쟤 누구에요 쟤 중앙에? 코바치? 쟤 누굽니까 형님들 코바치? 쟤 누구야? 처음 보네 코..코바..코바치치? 쟤 누군데? 득보 아닙니까? 코바치치 잘하는 애에요? 아 인터밀란 무망주야? 아아 아 와 씨발 불잡네 하아 아 좀 잡았었어야 됐는데 칼 어어 아 mac 어 오우 와 너무 탐욕이신데? 아아 우리 형 너무 탐욕이신데? 아우씨! 와 내가 진짜 투지를 보였는데 아니 콜너킥을 왜 계속 저따그로 차냐 아까부터 맞지? 아아 우리 형 아 우리 형 왜이래 아냐아냐 패스 요청 안했어 어! 와아씨 잘 쳤는데 아아 존나 아쉽다 아아 잘했는데 아아 방금 잘 쳤는데 아아 와아씨가 물을 또 폐서 뭐야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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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슈 썼어야 됐나 와아 아아 야 이거 어시 맞지? 어시 맞지 이거? 어시 맞지 이거? 어시 맞지 이거? 아 나 이러면 진짜 공미되는데 아 골로 해야되는데 아 골로 해야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우 스프르팅 잘해 오케 역습이다 가자 어 봐주지 바로 아우 쟤 뭐하냐 쟤 누구야 크로스인가? 어 크로스 다 바라먹네 우워우우우우우우우 sof 아 내가 너무 밑에 처져있나요 여러분들 날씨가 잘 어울렸습니다. 히트스는 날씨가 없죠! 그는 너무 잘생겼죠! 그는 정말 그냥 루틴을 하네요. 아직도는 너무 많이 Bus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나 골로 와야되는데 진짜 아니 나 형준도 레알 클라스에 안맞는거 같애 어? 나 레알 클라스에 안맞는거 같애 나 다른데로 이적해야될거 같은데 레알 클라스가 아니야 나는 오케이 좋아 좋습니다 레알 클라스인걸 보여주자 와 천천히 하는거봐 당일 카드하일 오케이 Azar it's a good run down the right where could this lead looks to slip it through Toni Kroos good run ultimately thwarted by an astute piece of defending crowd appreciates good football all round there well I think it was a little difficult for him to pick exactly 팡팡팡이 자 아 야 이게 야 이게 많이 되는거냐 이거 아우 씨앗 그냥 패스 해줬는데 지가 알아서 때려가지고 지가 골렀네 와우 어 그냥 패스해줬거든 그냥? 와 뭐야 이거?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냥 와 그치 나 패스 좀 다 구리게 줬어 오케이 칼 오케이 이런 틀이 좋아 와 근데 리그에서 내가 뛰고 나서 이기는거 처음인거 같다 다 미겼었는데 오우 마우셀벨 뭐합니까 오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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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코거치치 토니 크로스 플레이트 앗 투 더윙 마셀로 고스 퍼 고을 하.. 1박 진짜 아 골을 존나 못먹겠네 아 나 골 넣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네 아 나 공리가 최고인가 그냥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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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회가 막힐 것 같다 다 따로 가니네 오우 오우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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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아 승 Kil양 승 Kil양 이 kick 기계 오우 수 가 호 에 아 나 골넘이 찬스 많이 있었.. 나 골넘이 찬스 많이 있었지 아.. 존덕 멋있지.. 아.. 6.5, 6.5 잘했어.. 호날두가 MOM이구요.. 이번경기 이여씨 맞춰? 이여씨.. 아.. 잘한거잖아.. 이여씨 잘한거잖아 솔직히.. 이여씨 잘한거지.. 이여씨 잘한거지.. 3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4위까지 올라갑니다.. 이여씨.. 승점 1점차이.. 오케이 나이스.. 3위까지 올라가구요.. 와.. 나 8도움이야 8도움.. 나 8도움이야.. 와.. 헤타패.. 헤타패 할까 형님들? 헤타패 갈까? 넘겨.. 넘겨.. 오케이.. 가자.. 오케이.. 2위까지 올라갑니다.. 와.. 존나재밋다.. 리그 존나재밋다.. 리그 존나재밋다.. 리그 존나재밋다.. 1위 바르샤.. 2위 레알.. 그 와중에.. 아틀랜티코 6위.. 가자.. 어.. 앞에 넘긴다 형님들.. 가.. 가자.. 오케.. 3승 1무.. 오케 1등.. 오케 가자.. 아니야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이 넘기냐 이러는데.. 오늘 챔승 결승까지 다 할거라서.. 조금씩..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 형님들.. 이해를 좀 해줘.. 어.. 아직 초반이라서.. 어.. 오케 1대0로 이겼습니다.. 와.. 바르샤 안진다.. 바르샤 안진다.. 어.. 챔승 결승 올라갈 수 있냐고? 당연히 올라가지.. 리알.. 어.. 리알에 누가있냐.. 무랄이 있잖아.. 어? 국대도 넘길게요.. 다 친선이기 때문에.. 훈련.. 가보자고? 오케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 친선이니까 넘길게.. 오.. 3대0으로 이기네.. 오.. 오.. 능력치 올랐다.. 야 이거 넘겨도 능력치 오른다.. 오.. 오.. 말라가.. 말라가는 할까? 형님들.. 잠시만.. 훈련으로 가볼게요.. 훈련이 이렇게 돼있는데? 훈련이 이렇게 돼있는데? 훈련이 이렇게 돼있는데? 체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말라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말라간 합시다 말라간 삽이기 때문에 이거 깔끔하게 잡고 챔스 깔끔하게 가고 가자 오케이 우리 형이랑 나랑 존나 잘 맞는다니까 어? 아 그러게 존나 매너 없게 유니폼 드럽게 해놨네 아 아 야 근데 우리 형은 한번도 안쉬고 계속 뛴다 풀주전이다 왜 저러는거야? 풀주전이네 한번도 안시네 와 와 크리스티아노 롤델델 아 아 아 존나 짜증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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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힘이 필요하긴 해 아 근데 힘 제일 나는게 풍선인거 다 맞거든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무랄팬들한테 실망시켜드리면 안돼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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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가자 역술이다 크리스찬 아츠 크리스찬 아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케이 나이스 오 오 오 야야야 뭐해 아니 왜 서둘뛰기를 하고 있어 아 큰일났네 아 괜찮아 괜찮아 30분밖에 안되겠다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오오 오케이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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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터지는 엑사이드 뚫는가봐 오 크 세요원이네 기진같이 스티 어... 기신같이 한다디 내가 무란냐 이 새끼 때랏! 내가 무란냐 무란냐 이 새끼들아! 호날들 앞에서 허우우! 그래서 동그레이로 심지어 ㅇㅋ 오케 나이스 나이스 어어 나이스 존나 좋았습니다 브라이 리그 첫 걸 아야, 멀티걸 넣어줘 멀티걸 넣어줘 말라가 상대로 가자 멀티골 멀티골 오케오케 압박을 잘하네 압박 전방에서 압박 아까 압박해가지고 골 넣었잖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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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5골인데 아 맞아 4-5골인데 4-5골 와 잘한다 근데 확실히 야 라리가가 수준이 존나 높다 야 야 골 간수하는 능력 봐 오케이 아 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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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근데 무라리가 좀 느려 무라리가 좀 느려 가자 우하... 금방 오오오오 형님 우리형님 여기 있습니다 저,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저한테 떠받겨 주십쇼 아니 우리 형님 타면 나 아까 앉아서 삐졌다고? 내가 뭐 앉았는데? 나 다 주는데 모나리 형님한테 삐질까봐 하하 아니 왜 이렇게 안들어가냐 진짜 아 아니 방향킬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들어가냐 아 슛할때 스무스하게 대각선을 누르고 차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무조건 대각선을 누르고 차야겠다 아 아 딱 들어간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주냐 나를 와 아 다 너무 탐욕이야 지금 어떻게든 득점 하나 올려가지고 득점수당 먹으려고 지금 다 탐욕이다 지금 와 패스 좀 해라 씨 코거치치치 크리스티아노 롤날더 랠마드리드 지금 두골의 시간을 두고 두골의 리드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야 이게 파울이 아니라 뭐가 파울인데 진짜 오 오 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개질렀다 예스! 와 이거 질렀다 씨 와아 와아 이거 개질렀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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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야! 코날드 형님 노루패스 봤어? 어허? 코날드 형님 노루패스 봤어? 우와아 우리 형님 노루패스 하는거 봐 야아 우리 형 우리 형 노루패스 하는거 봐 와아 와아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어 한번 보자 이거 와아 아 바로 몬스터브론 죽네 존나 멋있네 감중석 보고 진짜 노루패스 하는거 봐 흐흐흐흐흐 야아 ㅇ 흐흐흐흐흐흐흐h 대지난 연병을 쏘였네 진짜 시즌 15걸 오케이 나이스 가자 잠시만요 이번 판 좀 다 가랬다 예스 M.O.M 리얼마들이 와서 첫 번째로 받는 M.O.M 예스 아 우리 빠가사리야님 또 여덟게 감사드립니다 예스 야 야야야 졌다 졌다 반응 진짜 졌다 1등이다 와 씨 1등이다 바로 졌어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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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지른다 개 지른다 가자 어 발렌시아인데? 발렌시아 넘길까 할까 오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에 챔스야 챔스 에버튼전이거든 넘기고 챔스하자고 제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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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야된다 오케이 나이스 이겼어 씨 와 와 악싸 바렌시아 도졌어 바렌시아 도졌어 바렌시아 도졌어 예스 호우 호우 가자 오케이 또 선발 에버튼 에버튼 와 컨디션 개빨다 쏟다 미쳤다 와 이번판 이기자 가자 상대 에버튼입니다 에버튼 예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지금 추천수 800개입니다 예? 보시면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추천수 800개에요 800개 여러분들 추첨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릴게요 추첨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추첨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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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땡이 형님 어서오세요 어 형님 오랜만이십니다 형님 형님 요즘 바쁘십니까? 뚝땡이 형님 어서오세요 가자 아 보아템 우리로 이적했어 가자 출발 와아 괜찮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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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때렸어 아 차비야 하... 하워드 상대로 움직이게 걸러낸다. 하워드 상대로 움직이게 걸러낸다. 오케이. 어어? 아니... 아... 아... 이 fer 예야! 예! 예스! 호! 후구 구겨 나왔다 진짜 이건 솔직히 말해 구겨 나왔다 와 오 근데 호나리형도 지금 난사가 지금 만만치않아 저머라인사하셔 나이스 가자 오케이 에버튼 상대로 첫 득점 첫 득점을 합니다 어허 에버튼한테 골 먹히면 안되지 루카쿠예요 루카쿠 루카쿠 어 저 주셔야죠 형님 어 왜이렇게 탐욕 부리십니까 아니 탐욕 왜이렇게 부리시지 아니 형님 아니 어 호날두 형님 왜이렇게 탐욕 부리셔 어 어 아니 왜왜왜왜 이렇게 다들 패스를 안해 아 아 차비 아 퍼스트 터치 존나 좋았는데 아 개차비 아 아 존나 아쉽다 방금 아 어 뭐야 어 폴란도 따라하는거봐 어허 어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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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루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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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데오 루페우 데오 루페우 바르샤 그 유수 출신 아닙니까 이야 좀 약간 어 왜이러냐 좀 뭔가 안봤다 어 루카쿠 루카쿠 그러냐 어디에 크리스티아노 롤델도 다이빙 헤더 오우! 쉿! 다 파맨! 와아아아 와아아아 패스 연출 해야된다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돼 와아아아 와 미쳤 와 이거 개기랍다 진짜 와아 와 이거 머리 아 이거 진짜 잘 잡았어 위치 와아아아 구성으로다가 어! 기어 누나 어서오세요 누나 어서오세요 와아 진짜 잘 잡았어 이거 진짜 잘 잡았어 와아아아 개지렸다 솔직히 말해서 와아 체스 오케이 제가 2득점을 합니다 에버튼 상대로 2득점을 하는 멀티골을 넣는 이스브라임 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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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형님들! 헬트트리까지 갈까? 헬트트리? 헬트트리가? 헬트트리 갈까? 가자 헬트트리 가자 시 몸감좀 뛰어보자 시 아발 가자 가자 헬트트리 함 하자 진짜로 헬트트리 가자 난이도 하 아닌데 중간인데 어어어어 ㅂ 아... 쿰트 겨서하나... 아... 찰이 참... 아 너무 탄력이었나? 아 두 번째 그냥 패스 줬었어야 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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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 압박 아 해티트릭 가자 제발 진짜 해티트릭 가자 제발 해티트릭 가자 제발 해티트릭하면 얘 소원이 없겠다 진짜 헌트트릭 헌트트릭 저랑 무랄 좀 약간 룬이 삘 난다고? 오... 좋은 말이네요 오 베인스한테 어허 어 대월로페 오우우우우우우우 야 얘 왜 이렇게 계속 중거리 빵빵 때리냐? 별로 수킹력 없어보이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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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발 형님들 도와주세요 제발 와 이거 페날 와 이게 페날 아니야? 와 형님들 아자를 뒷발로 받는거 보셨습니까? 예? 와 클라스 미쳤다 아자를 뒷발로 받는거 봤어? 어? 와 와 아 근데 패스 개 질었다 인정? 오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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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와 큰일날 뻔 됐어 내가 공중 빨리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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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너무 와 다 제끼야 되네 클라스 보수 야 카드 나이스 나이스 코날드현님 저저저저저저저 있습니다 악 그리고 아 우리 형님 요즘 슬럼프인 것 같은데 맞지? 아 나 패스 요청 안했다니까 진짜 안했죠 나 패스 요청 진짜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왜 계속 눌렀다 해 아니야 안 눌렀어 진짜 아니 이 새끼들이 미쳤나 단체로 뛰어가나 뭐하냐 지금 아니 뭐 들리지 나왔네요 아니 어차피 이긴걸 떠나서 내가 헤드킥을 해야되는데 아이씨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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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좋아 패스 개지겼다 대단해 형님 어서오세요 맞어 아우야 왜그래 오케이 와아 아 아 탐욕할 수 밖에 없었어요 형님 왜냐면 헤드킥 때문에 마지막 기회 안오나? 마지막 기회 안오나? 아 오케이 나이스 예스 춤복지 춤복지 오케이 잇스 모랄 가자 예스 8.0 MOM을 받는 잇스 모랄 16강 진출했습니다 여러분들 16강 진출 볼까요 13 승점 13 오 아이아스가 뭐야 오 누구세요? 뭐야 저거 아부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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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왜요? 양먹으세요 예? 양먹으세요 네 양먹으세요 예 양먹으세요 예? 양먹으세요 아니요 아 니 딱 봐도 한번 봐봐라 예? 저 뭐 똥인가 아니 저 쿠키예요 뭔 똥이예요 왜그래 아니 왜그러세요 똥이라뇨 아니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땅바닥에 똥싸고 다니겠습니까? 예? 말을 하셔도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똥을 쌌다뇨 예? 흥민이가 부살아 해가지고 부살어요 흥민이 좀 좀 해줘요 아빠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 진짜 흥민이가 부살아 해서 부순거에요 아빠 진짜 예? 아 흥민이 좀 오면은 진짜 그거 좀 하세요 진짜로 오케이 1대역 좋아좋아좋아 좋습니다 알맹이나 넘길게요 형님들 예스 네 오케이 4대2로 이겼습니다 오케이 리그 우승 확정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너무 방심하면 안되나? 어? 방심하면 안되나? 4점차인데 방심해도 되지않나? 안파 가 absolut 이거 무조건 해야되 마드리드 더비 콜디션 툭 파이딱! 파이딱! 패배는 용담할 수 없다. 레알 마드리 팀과 아틀랜티코 마드 팀의 더비 매치가 시작된다. 양 팀의 감독, 선수, 팬 그 누구도 오늘만큼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가자. 자... It's a moral! 마드리드 더비전에서 골을 넣으면 영웅이 된다. It's zero! 마드리드 더비! 항상 재밌는 마드리드 더비! 원소군 설마 페르난드 페르난드 도레스? 와... 페르난드 도레스? 설마 페르난드 도레스? 가자. 어, 갑이 보이네요. 갑이. 그리기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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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와 원톱 토레스네요 존나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하베스 로드리게스를 안쓴다 감독님이 계속 쟤를 쓰네 중앙에 코바치 어 코바시치 쟤를 쓴다 왜 하베스 로드리게스를 안쓰지? 어 뭐야 어 왜 지린줄 알았네 아 깜짝 놀랬네 눈이 왜 지린줄 알았어 가자 와 페르난드 토레스 원톱입니다 페르난드 토레스 원톱이에요 어 투톱이네요 쟤 누구야 눈 음.. 눈들날라? 쟤 누구에요? 가자 마드리드 더비 시작합니다 어허어어 야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면 안 돼 초반부터 와 뭔데 저거 오 페르난드 오 역시 페르난드 오 역시 페르난드 역시 토레기 오오 오오 페르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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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분 뒤 그는 퇴장당했다 거짓말같이 페르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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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틀래티콘 잘한다 오우야 파울이지 오우야 이게 오우시바 투지다 이 개새끼들아 와 이 새끼들 존나 아 태클 존나 깊숙하게 넣어 태클 존나 잘하는데 얘네들 아하 이러면 안되죠 형님들 아틀래티콘한테 지면은 이거 오케 나이스 오 뛰어가야죠 뛰어가야죠 오케 오 뭐해 아 투지가 없어 지금 아틀래티콘한테 지금 투지가 밀려 지금 조조조조조조조 조조조조조조 오오 너무 세게 힘이 많이 들어갔다 아 지금 뭐야 힘이 많이 들어갔는데 힘이 많이 들어갔다 지금 아니 이 새끼들 미쳤나 진짜 아니 새끼들 존나 깊숙하게 하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와 아니 얘네들 태클 너무 잘해 와 얘네들 커팅 능력 보소 마셀로 오호 쏘날드 형님 조이스 오우 와 이건 대단하네요 진짜